야호 겨울 되니까 해가 빨리죠 암튼 지금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연말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일본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히비아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본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어떤가 궁금해서 갑니다 근데 역시 일본은 일본이라고 느낀 게 이게 이게 신청을 해도 2시간밖에 못 있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아주 뽕을 뽑아야 한다는 점 암튼 일단은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타고 갈 겁니다 이거 아침 아침 아침이 건축이 들어가서 고기마의사는 분명히 여긴데 여기서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 멋있깅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는 안 보이네 제가 8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30분 정도 일찍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를 사도 제 시간에 딱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오기는 했는데 이 무슨 줄은 그냥 크리스마스 마켓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가 바로 히비아 공원이거든요 근데 뭐 안 하는 것 같지 않나? 나 찾을 수는 있는 거야 잠시만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곳인가요? 아마 이곳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를 먼저 예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장 구매도 가능한데 가서 사게 되면 또 그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뭐냐 KK데이인가? 거기서 원래 입장권은 만원인데 9,500원에 표를 샀고요 혹시나 이거 말고도 할인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 사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야 생각보다 사람 많다 야 이 추러 냄새 난다 추러 냄새 짠 느낌은 대충 이런 느낌 오오오오 저 멀리 지금 불빛 보이는 게 다 크리스마스 마켓인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 저게 아마 그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의 시그니처 그런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오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매주인 줄 알았다 하하하 입장띠 매주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해야 됐던 거였네 하하하 크리스마스 마켓 입구입니다 입구 오오 우와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네 근데 지금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되냐 왼쪽으로 먼저 야 이게 뭐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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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안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오오오 야 이게 그 크리스마스 마켓의 시그니처라고 하거든요 원래 크리스마스 마켓이 독일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도쿄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한다고 하는데 아기자기합니다 아기자기하고 뭔가 독일의 그 마켓에 일본 감성을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역시나 놀이공원은 없네 유럽은 저 어딘가에 놀이공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먹을 것만 조용히 팔고 마실 거 불쩍불쩍 할 수 있는 그런 멋이킹이네요 네 네 오오오 네 그리스마스 여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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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굿즈 같은 것도 팔고 있고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뭐 입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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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입을래? 야, 이것도 뭐야? 자, 무시란히 찌랗게 오시마시마시데 무슨 꺽기 하는거 같다, 꺽기 그 후에 그로가 그로가 오시마시마시마시마시 귀엽다 야, 여기가 뭔가 더 좀 분위기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안까지 조금 더 들어와봤거든요 여기는 거의 마실거밖에 안파는데 뭔가 배고프니까 이것도 먹고싶고 저것도 먹고싶고 일단 여기서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리고 진짜 다행히도 저기 몰드와인을 또 파는거 같거든요 저것도 한 사발이 시켜보겠습니다 네 네 그릴와인 또 후와인 또 포륵 네 29,000원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비싸고만 이거 들고 앉아야되는데 자리 저렇게 서서 먹어도 되고 앉아서 먹는거는 저 다른사람이랑 같이 마주보고 앉아야돼가지고 부담스럽긴 한데 야 자리 잡으네 아 미치겠네 아 너무 애매해 자리 잡기 야 미치겠네 야 이러다가 음식 다 식겠다 야 이런 막 소설 지금 새 주변 약간 이런 느낌 유럽 크리스마스 마케스 이런 먹을 수 있는 공간에 놀이기구도 있고 되게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라면 여기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얌전히 모닥불 피어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약간 담소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차분한 느낌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엔 역시 몰드 와인이지 알아서 버려야돼 알아서 버려야돼 이 뭔가 디저트 중심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추로 추로 야 이런 데서는 또 추로 안 사버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추로 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까지 추를 서가지고 추로수를 먹기엔 조금 그 정도까지 열정은 없어서 예 사람 많아요 사람 많아요 들어온 지 한 시간 정도 되는데 밥 먹으니까 딱히 할 게 없다 혼자 오니까 이래 누구랑 뭐 같이 오면 그냥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 보냈을 건데 혼자 오니까 딱히 그냥 밥만 먹고 가게 되네 아홉시 되니까 비는 곳은 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감 시간이 다 돼서 기념사진이나 부탁하고 찍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여행 왔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이거를 배경으로 한 사발이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진 찍어주세요?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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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슬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짧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잘 보고 가고요 네 완전 그냥 저녁 먹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일본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런 분위기였다 혼자 오는 것보다 같이 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영상 이걸로 끝 야 이거 몇 분 나오려나 와 큰일 났네 야 이거 한 3분? 5분? 이거 5분 나오겠나 아 아 선생님 도쿄오쿠스 미스마스 마켓 네 예org 예언니 오 네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